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의 진실게임 투스톤이 아니라 쓰리스톤이 됐어요. 또 하나의 석이 석이 그 반열에 오른 거예요? 반열까지는 아니겠지만 강용석 진실게임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제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베이더님이 또 오늘도 예천임만 먹으라고 김수미는 영원히 커피 없대요. 저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 돈으로 샀는데 제작진에게 투청구가 나가라고 한 마디 하세요. 다스베이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스럽다. 김어준의 팬이 아닌가? 쫄지마! 김어준 팬이 저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좋아할 수 있지. 강용석 변호사가 말이에요. 맥심이라는 잡지에 표준 롯데리가 됐어요. 나온 적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김어준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몰라요? 저는 커피 맥심만 알아가지고 군인들이 많이 봅니다. 남성 잡지죠. 남성 잡지인데 표지 모델이 보통 노출이 있는 여성들이 많이 하죠. 그런 잡지에 표지 모델이 됐어요. 이번에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됐다라고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아니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예전에도 됐었어요? 아니 그 뭐 좀 썰전이나 이런 거 출연할 때는 좀 그래도 이미지가 좋은 편이었잖아요. 그리고 좀 거부감이 덜한 편이었고. 그럴 때면 모르겠는데 왜 이 시즌에 하필. 그거는 지금 핫한 인물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요거에요 요거. 요거. 이거 가끔씩 보면 맥심이 앞면이랑 뒷면이 표지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양면이 다른 모델인 경우가 한쪽 면은 남성인 경우였어요. 그럼 이제 이거 서점에서 살 때 이렇게 좀 야한 사진 부끄럽지 말라고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강용석 뒷면에 강용석 뒷면에 김어준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이면은 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그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22억 원이 모집되고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하여간 암튼 뉴스메이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후보죠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우수석 후보인데.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데 왜 우리 당의 김은혜 후보랑 싸우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밝혔죠.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참 진짜. 저렇게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냐. 함께 잘 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네요. 이게 결국에는 유인심이 나에게도 있다. 나도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이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인터뷰 내용인데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지금 공지를 냈죠.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공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세현이나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당선인 시절 날짜까지 특정하면서 5월 6일에 통화를 했다. 기록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또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한 내용을 보면 기록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와전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말이 좀 앞뒤가 달라진 느낌이고 한 가지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유튜브 채널의 주장을 믿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믿는 게 당연하죠. 대통령실에서 안 했다고 하면 없는 거고 안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진실 게임이다. 진상 규명이다. 이 일을 치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일이든 아니든 대통령이나 또는 거물급 정치인과 만나거나 통화를 했을 때 그걸 무조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만남이나 이 통화를 공개하고 또 이 만남이나 통화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 득이 될까 아니면 부담이나 실이 될까는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져야 될 정무적 감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이 내용으로 공개가 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안 했을 게 뻔하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분열될 게 뻔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데 이걸 자기의 어떤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공개하고 내용을 밝힘으로 인해서 사실도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취임한 새 대통령의 국정 동력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결국 자기 홍보하고자. 이게 범보수 진영이나 범우파 진영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방금도 얘기 나왔지만 민주당에서 바로 윤석열 당선인 시절 이지만 어쨌든 선거 개입을 한 것이다. 고발했어요. 국정문란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당하게 하는 또 공격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밝혔을까요? 일단 강용석 변호사의 노선이 가세현이나 이쪽 보면 친박인 동시에 친윤까지도 다 이렇게 잡고 가려는 것 같아요. 그게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유튜브 채널의 상업적 속성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좀 그렇게 잡아 나가는 것 같고 내 뒤에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당 후보를 이렇게 격려하는 전화를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소속인데 국민의힘 사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닌 것으로 해줘야 될 탈당자를 이렇게 같은 편인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니냐. 통화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김은혜 후보한테 득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유사시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그걸 각오하고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공방이 되는 건 피하고 싶고 대통령이랑 한편으로 계속 보이고 싶으니까 통화한 사실은 있는데 기록은 없고 굳이 싸우진 않겠다. 또 이런 식으로 그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는데 대변인이나 대변인이나 또는 대통령의 본인의 입장을 직접 낸 건 아니고 대통령실 명의로 그런 사실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아니 뭐 과시하면 안 되냐는 댓글도 있는데요. 과시해도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과시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결국 이 자가 발전이 기본에 깔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렇게 거물들과 소통하는 사이다라고 과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과시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마이너스는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장진영 변호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걸 공개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장진영 변호사님한테도 이 내용을 제가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최소한 해는 안 돼야 되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장진영 변호사님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피해가 되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과시고 공개라는 거죠.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죠. 기차 타고 가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의자에다가 발 올리고 있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또 그때도 당선인 그때 후보죠. 윤석열 후보 당시에 아마 좀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과 통화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사진을 공개하다든지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정운영에 안 그래도 야당이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데 꼬투리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방선거와 이 새 정부 출범 이 시기에서 김건희 영부인이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가세현 가세현 저 기생충 같은 아니 그러니까 그 영부인은 기생충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사람한테 당선인이 전화를 했다? 저는 그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좀 맥락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전 이 사건의 내막을 모르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100% 신뢰합니다만 참모들과 있는 자리에서 또는 가까운 사람과 있는 자리에서 김은혜 후보가 이게 당선돼야 되는데 당선 후보가 왜 그러냐 왜 범보수 후보로 나와서 김동현 후보가 아니라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은 누군가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직접 전화받았다 이런 내용이었다 말하는 것 뻔히 민주당이 시비 걸고 꼬투리 잡을 게 뻔한데도 이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도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지만 해서는 안 될 정치권 내에서 금도를 어긴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도 금도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희가 취재기자들이랑 점심을 먹거나 저녁자리에서 술 한잔해도 그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기사로 안 씁니다. 제가 좀 기분 나쁜 게 가끔 기자들한테 그냥 전화가 와서 저랑 안부하면서 어떤 의견을 물어요. 그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기자님들은 이거 기사의 워딩으로 써도 되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런 표현은 이 정도까지만 써주세요. 라고 하고 조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통화했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발언을 기사에 그대로 쓰면 그게 되게 기분 나쁜 거고 제가 그 기자 전화 다음에 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저 같은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도 그럴지인데 대통령을 이 사건에 개입시켜서 전화 내용이 이랬다라고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공개하는 건 사실도 아니지만 대통령과 이 새 정부에 너무나 큰 누화패를 끼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사실 이 사건의 진실은 모르는 거고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없는 거긴 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건 모르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전화 기록 이런 게 내역이 남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강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을까 그 자체가 일단 미심쩍긴 합니다. 상식적으로. 혹시나 예전에 윤장현 광주시장이 권양숙 전 영부인의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한테 속았듯이 박사 조주빈 이기일당한테 조주빈 말고 그 전에 보이스피싱 같은 걸 윤장현 손석희 사장한테 돈 주고 했던 그게 그 박사가 그거였죠. 조주빈 그거 보이스피싱 비슷하게 윤장현 전 시장이 다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이 강변석 변호사를 낚은 건 아닌가 김수님 평론거 아니야? 시사태이너 이상민 씨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봐요 성대모사 강변호사 저 당선인입니다. 범인 여기 있네 범인 잡았다 그거 왜 우리나무 후보한테 우리나무 후보한테 시비를 겁니까? 범인 잡았네요. 그래서 가족들スト2 5 6 5 6 7 7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